메시 인터내셔널과 엑스코의 업무 협약식을 시작하겠습니다. 먼저 참석하신 네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차역관 엑스코 경영 본부장님. 컨벤션 메타버스 구축을 통해 우리나라의 미래 전시 컨벤션 산업을 활성화하고자.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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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그 저희 이렇게 그 시간이 앞으로 이제 3년 계획에서 2년이 남아있을 도로 저희도 최선을 노력할 거고요. 또 이런 좋은 결과물을 내서 우리 대구 엑스코어 한테도 또 변정우 경희대학교 명의 교수님 그리고 김경일 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엑스코어 방문을 참고로 공연하실 수 있습니다. 갈 수 있는 지에 있는 게 더 높고 1, 2, 3. 진심으로 공연하실 수 있습니다. 네 됐습니다. 네, 제 사진은 좀 덜 받으세요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감사합니다.